으 아 아 평상적이구나 아주 바닷물이 빠져 가지고 갯바위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아 갯바위들이 에요 규모가 엄청 큽니다 카메라로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오늘은 이제 24년 6월 24일 이에요 아 아 평소 제가 자주 오는 것인데 이 뒤로 해가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해가 넘어갔는데 아 저기 아는 필요한거 50m 는 되는 것 같아요 높이가 요거만 해도 한 3m 되거든요 요것도 한 3m 되구요 으 아 까지 이런 듯한 으 으 으 4담원 빠진 지가 한 제어 2 3시간 됐을라네요 아 아 끝내줘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산세 좀 봐요 끝내주죠 오늘 안개가 척하게 되겠어요 예 안개가 척하게 내렸습니다 코끼리 바위가 예 분명히 숨어 있을만 하네요 아 쩍 따기 비경이네 백보동 소리 들리죠 아 끝내준다 5 으 으 으 으 아 언제바 이 구경 좀 하겠습니다 뱉 돼 enc cual 여기지요 아 뭐 5 5 4 다네요 으 으 으 으 나는 으 으 뭐 빠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추워 좀이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관계가 잘 욕하죠? 저쪽으로 가면 물 빠집니다. 감사합니다.